서해안고속도로에서 차량 7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일로나들목 근처에서 목포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 등 7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. 이 사고로 40대 여성 탑승자 등 최소 9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경찰은 1차로에 서 있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